안녕하세요 에스다입니다. 저는 오늘 드디어 이 검정머리에서 머리색을 탈바꿈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혈액 경우도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. 영상이에요. 네 영상이에요. 자기가 품질까지 네. 나 맞아요. 네 맞아요. 우리 그릴 건데 상관없어요. 어쩔 수 없죠. 독수리 고영재 저 구수자 알렉터 근데 저거 방송 못 찍으신 거예요. 뭐 살로가 대의를 하는 프로거든요. 이제 보수. 보수를 찾아서 멜릿하게 느끼는 건데 내가 또 단발을 신으니까 찾아왔어요. 머리가 따끈따끈해지고 있어요. 이미지 마치게 잘 안 돼요. 한 번 더 해야 돼요. 한 번 더 해야 돼요. 나 한효주 생각보다. 아 그런가? 한효주 생각보다. 기억이 잘 왔어요. 기억이 잘 왔어요. 네. 근데 그거는 왜 그러고 싶은 거예요? A형들은 따라와서. 아니. 따라와서는 안 좋아. A형이 안 좋아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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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신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베이스를 바르는 거라서. 이제 폴리오브가 한 거랑. 전체적인 어떤 색감이 어울릴 수 있고. 아. 염색하는 거예요? 아. 염색이라 그러면은. 원장님이 끝나요. 컬러 디자인. 아. 아. 지금 색을 입히는 거예요? 어. 어. 얼룩이 서 있잖아요. 이번 중간에.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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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한 번 해봐 드릴게요 네 뒤로 모아주세요 네 저 옛날에 집에서 매니큐어를 혼자 했는데 아 진짜요? 눈썹에 발랐거든요 어머 어때요? 되게 눈썹에 발랐잖아요 네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했는데 어머 어머 어떡해?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모자 쓰고 다녔어요 어머 모자 쓰고 다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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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모자 쓰고 다녔어요 모자 쓰고 다녔어요 고자 걱정되요 greet 지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빔은 비빌수록 모발은 마찰의 심화가 심한수록 떨어지고 데미지가 거칠어집니다. 두께는 지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발은 비비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서서서서서 이렇게 막 비비는 거요? 이렇게 바로 비벼요. 다 비벼 거죠. 아 잠깐만요. 한색한 머리가 다 변하고 그리고 현지 전화가 정말 좋지 않아서 모발을 같이 해주세요. 머리 말릴 때도 에설탕 벌렀고 딱 말리면 안 돼요.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말리면 안 돼요. 극심하게 다 말려요. 제일 중요한 건 머리 안 말리기 때문에 쉽지 않죠? 저 안 말려요. 저 근데 머리를 잘 안 빗어요. 빗질을 꼭 해야 돼요. 빗질을 꼭 해야 돼요. 가볍게 엉킨 부분을 찍으려고 하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젖었을 때도 빗어요? 젖었을 때도 빗고 머리를 말려주세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아 아 아 정말네요. 검색을 완료했습니다. 제가 한 컬러는 애쉬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저번에 헤나로 블랙으로 염색을 했어서 지금 염색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도색 불구하고 되게 염색이 잘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이렇게 오늘 염색을 마쳤습니다. 염색을 하고 나왔는데 밖에 비가 내리네요. 생각한 것보다 색깔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